무슨 색 한복 입고 싶어? 몰라! 핑크 핑크! 이게 사실 좀 길어가지고... 긴장돼요! 짠! 나오지 마세요?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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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! 나오지 마세요! 나 턱... 턱... 나오지 마세요! 안녕! 주대에 열정이 해줄게 한복! 자기 한복 처음 왔을 때 근데 한복 입고 오지? 그 다음에 결혼식 때 입고 그 다음에 몇 년 많이 입는 거잖아 그때는 커플로서 한복 데이트 했는데 오늘은 한복 데이트 한복 데이트 무슨 색 한복 입고 싶어? 몰라! 핑크 핑크! 핑크색? 벚꽃이니까? 와... 많다 사랑하네 쇼핑할 느낌인데 약간? 이러고 있던데? 자기야 말했던 게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 그 색깔 이쁘다 이거도 이쁜데? 어 그 색깔 이쁘다 이쁘죠? 이거는? 이거 어때? 이것도 이쁘다 이거 위에도 이쁘다 이거는 진짜 벚꽃 느낌이 나네 이것도 괜찮은데? 이거 여기서 치마 색깔만 고르면 될 것 같아 이거 좀 스페셜 입기인데? 응 아 이렇게 다 괜찮아요 이렇게요? 이렇게 많이 입나요? 네! 이렇게 많이 입으세요 이게 사실 좀 길어서 다 괜찮아요 일단 해보세요 네 길어서 입질 못한다는 충격적인 소식 길어서 입질 못한다는 충격적인 소식 진짜 하는 것 같다고 이것도 괜찮아? 어 나 이거 이게 좀 더 뭔가 남성성이 있어 어 괜찮네 어버아 핑크색 입으니까 얼굴 색깔 확 내려가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핑크색 입으면 내 얼굴 완전 흑색으로 변할 것 같은데 이거 핑크? 진짜? 아 잠만 잠만 흰색... 흰색... 고기 짠 너무 예쁜 신나 예뻐 머리에 자긴 묶은 게 예뻐 얼굴이 작아서 흐흐흐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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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밟을까봐 불안해 지금 도망가는 여자 같은데? 좋아 나는 배고프다 이 나무 예쁘다 이 나무가 나무 꽃 피면 진짜 이쁘겠다 우영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한번 해봐 우영? 하지마 그냥 아무려나 자유자세 자유자세 우리 연애할 때도 약간 이런 느낌에서 찍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되겠지? 사진 찍어서 사진 찍어서 사진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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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 우와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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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먼저 비빈 다음에 여기다 다 덜고 그 다음에 누룽지를 여기다 넣고 뜨거운 물에 넣고 뚜껑 닫고 옮긴 거 다 먹고 그 다음에 누룽지 먹으면 돼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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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 10분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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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게 겉었네? 아님 이런거 김치랑 같이 보내? 와사비 섞은거 처음 보는데 와사비 섞은거 처음 보였는데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대신에 김치는 김치랑 같이 먹으면 좋겠네요 시크 요구르트 시크 요구르트 원샷들이네 한 번 더 한국의 위치 어머니 몇 개 드셨어? 안녕하세요! 여러분 소당하세요? 저희 지금 만족이 어떻게 아보니 어머니? 신기하다 이거 나 이렇게 하면 돼 네 이거 이거 어이구 누가 다는 걸 갖고 하네 손이 안 돼 아 맛있어? 맛있어? 무슨 맛이지? 맛있어? 응 역시 크다 이게 오빠 부릇 풀면 그거 다 먹어? 엄청 달 것 같은데? 자기가 먹으면 안 되겠다 어디 갔어? 사진 찾으러 가는데 자기는 이거 먹어 나 오빈 거야 화장실 안 쎄요 원래 우리 집에 갈 게 애기였는데 갑자기 딱 눈에 띄어가지고 왔어 이거 그림 하는 게 이상해 이거 좀 찍을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어 안녕 애기 애기 한 느낌으로 오빠 턱 턱 나 엄청 똑바더라 우리 둘 다 귀엽게 해주셨다 우리 둘 다 귀엽게 해주셨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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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가정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